안녕 안녕 블로버 안녕 블로 정말 오랜만에 혼자 켰죠 제가 격리가 끝났잖아요 드디어 그래서 건강하다는 얘기를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좋으니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몸 괜찮아요 몸 괜찮냐고 리버스에서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몸은 아주 튼튼합니다 괜찮습니다 아 OST OST 맞아 Stay Alive 떠가지고 봤지요 노래 다들 들으셨어요? 녹음 비하인드 올라왔어요 아마도 그거 올라간 거일텐데 오늘 봤어요 노래가 정말 좋아요 저희 녹음하기 전부터 가이드 받고 되게 노래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 improvisées 오 잠시만은 어제 위버스 위버스에 올린 옹심이를 보신 분 저 때문에 옹심이가 먹고 싶죠 여러분 옹심이 아세요? 옹심이 아시는 분 많이 없겠죠 생각보다 진짜 맛있는데 맞아 강원도 감자가 되게 맛있잖아요 할머니가 감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엄마 아빠가 직접 옹심이를 만들었어요 맛보기 해주고 싶다 정말 맛있는데 감자떡 맛있죠 에이 감자 구황작물을 정말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옥수수도 너무 좋아하고 그냥 살 맛없는 근데 구황작물은 제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구황작물은 그 본연의 맛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뭔가 과자로 나오는 것들도 사실 사실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제 가장 베스트는 고구마도 그렇고 감자도 옥수수도 다 생으로 느끼는 생이 아니야 그 삶아서 본연의 맛을 느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구마도 워낙에 좋아하니까 멤버들이 고구마 신 메뉴 나왔다 그러면 언니 이거 고구마 어쩌고 저쩌고 언니 고구마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고구마를 좋아하지만 고구마 맛이 나는 무언가를 막 찾아먹지는 않거든요 아름다운 기쁜 철학이 있습니다 아 본연의 맛을 정말 좋아요 음식도 약간 간이 세지 않아서 그 재료마다 맛이 다 느껴지는 슴슴한 맛을 되게 좋아하고 평양냉면 진짜 좋아요 평양냉면 내 입맛을 파악했구나 별로 막 평양냉면 좋아요 너무 귀엽다 궁금한 게 엄청 많아 다 엄청 빨리 올라가는데 다 물음표가 이렇게 달려있는 게 왜 이렇게 귀엽지? 채영이랑 반대 입맛이긴 한데 채영이가 진짜 많이 제 쪽으로 왔어요 옛날에는 저기 있었거든요 전 저도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 많이 이렇게 만났어요 채영이 채영이가 제가 야채나 이런 거를 너무 맛있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게 먹고 있으면 와서 언니 그게 맛있어? 내가 한번 먹어볼게 이러면 항상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하다보니까 점점 건강한 음식을 잘 먹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건강선도사 맞습니다 포켓몬빵 얘기가 많네요 포켓몬빵 애기 때 먹어봤는데 포켓몬빵이 그거 아니에요? 그 스티커 들어있고 초코 그거 근데 제가 초코를 안 좋아해서 그 초코빵을 주변 오빠 오빠나 친구들이 먹을 때 한 입씩 먹어봤지? 초코를 안 좋아해서 그거를 안 먹었어요 아 초코... 아 스티커 때문에 난리라고? 스티커가 왜 난리예요? 스티커... 인기가 많아요? 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 재출시를 했어요? 포켓몬빵이? 포켓몬빵이... 포켓몬빵이... 뭐야 그럼 사라졌었어요? 안 나왔었나? 있었는데 뭔가 리뉴얼 돼서 이렇게 나온 건가? 아 스티커 모으는 게 유행... 그거 모으는 거 유행했었지 않아? 다시 하는 건가? 아 진짜? 아 롬또몰 뭐야? 롬또몰 뭐야? 롬또몰 아니야... 일거래 끌고... 아 단정됐었구나... 아 몰랐어... 모를 수도 있지... 초코빵은 내 관심사가 아니라고... 뭐랄 수도 있지... 뉴스에도 나왔다고요? 그래요? 그렇게 유명해? 귤이도 모르겠는데... 귤이 알 것 같은데? 귤이 은근히 모를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것들이 있대요 아이엔티... 이게 왜 아이엔티피야? 아이엔티피 같은 거예요? 모르는 게? 아 아이엔티피의 특징에 관심 분야가 아니면 모른다가 있대요 진짜 그런가? 진짜 나는 내가 관심이 없으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아 아무리 유행하고 주변에서 막 얘기를 많이 해도 안 궁금해 근데 내가 심사가 아니야 오 맞아 귤이 귤이도 굳이? 굳이 알아야 돼 굳이? 맞아 어차피 지나갈 한 순간의 밈 따위 지원이가 지금 시설때도 없이 무야보를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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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질 기회? 언니도 모르겠네 무야보를 한 번만 해서 뭐해? 요즘 무야보를 하고 있어 무야보를 몰라? 언니? 뭐야? 무안도도 몰라? 무야보를 하고 있어 오빠 친구들 오면 항상 오뚜이 카레라면을 자주 끓여줬던 기억이 있어요 무야보를 하고 있어 빠지지 않는 프렌드 뭐야? 아하하하하 야옹이들이 왔어 안녕 한번 하자 인사해야지 콜라보한테 제대로 자 시 시 시 자 다크로미아스 다크로미아스예요 아하하하하 아하 근데 학고름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진짜 오랜만이야 거의 일본에서 마지막으로야? 일본에서 그 때 이게 마지막일걸? 맞아 우와 대박 방금 노래 연습하고 와가지고 자꾸 노래 부를 것 같아 다크 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피카츄 대 파이리 피카츄 대 파이리 파이리 어떻게 생겼지? 파이리? 그 불 나오는데 아아 피카츄 룩? 피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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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ㅇ ㅡ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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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ㅡㅡㅡㅡㅡㅡㅡㅡㅡ ça이 리코 somebody 포터풀 야도란 그게 뭐야 Ziggy 티 foods на 이브이 좋아 이브이 freak industry инвал watering 갈색 갈색 arm 진짜 나 이브이 좋아 아 mira 그 인셉 있고 그 인형도 있잖아 나 그거 지성인가 모르겠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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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옛날에. 어! 또 고민 있으신 분 저희가 대민상담 타이머. 어, 상담해 드릴게요. 졸리 내 첫사랑 얘기 해달래. 아 졸려? 이거 그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꼭 해야 되는 문을 드리면? 선생님 졸려요. 첫사랑 얘기 해달래. 수업하기 싫을 때. 난 첫사랑으로 따져 7살 때야. 내 첫사랑 얘기 해달래. 그래서 7살 때였어? 처음 느낀 게? 내 첫사랑은. 아하하하하하하. 때는 바야흐로. 바야흐로. 내 첫사랑은 어... 7살 때. 그 친구 지금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아직 너를 못 잊었어. 아니야. 짝사랑이었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짝사랑이었어.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근데... 홀로범 엄청 즐거워한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한테 잘 지내는 자기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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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 옛날에 재롱잔치 이런 거 하잖아. 그때 내가 백설공주 역할을 맡았어. 오늘 꽁주랍니다 꽁주. 근데 백설공주가 두 명이었어. 아아... 떨려 캐스팅이었구나.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그래가지고. 귀엽지. 하하하하하하 내가 너무 떨려... 떨리는 거야. 근데 그... 그... 잠들면은... 사과먹고 잠들면은... 뽀뽀를 하면서 깨워야 되는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래서 떨리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어... 나는 백설공주... 2번이었어. 아... 근데 나는 뽀뽀 역할이 아니었어. 아... 아 몰라 그게? 어... 내용은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 한... 한 내용에서 이렇게... 아... 아... 하하하하하하 귀여워. 아 근데 되게... 근데 일곱 살 때였어. 일곱 살 때. 아 그 뽀뽀해준 사람을 적사랑한 거 같다는? 왕자 역할이 있어. 그치. 걔가 되게 인기가 많았었던 걸 기억해. 아... 근데 이제 못 받아서 아쉬웠다. 그랬던 것 같다. 아... 아기니까. 귀엽다. 귀엽다. 아 그게 더 귀엽다. 그 아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서운했다는 게 너무 사려웠었다. 근데 그거를... 처음 얘기해봐 지금. 아 진짜? 어디서도 얘기 안 한 거네? 아... 그랬다고 합니다. 징구야... 잘 지내? 잘... 지내니? 가빈 잘 먹고? 아니 댓글에... 나도 아쉬웠다고. 야... 왜 아쉬워? 아... 한 시간 넘었어? 이거 한 시간이지? 응.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나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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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하골롱이었습니다. 하골롱이었습니다. 안녕. 자세 뭐야. 하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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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도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갑자기 브이로그 느낌이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준 블로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슈터 타임을 마지막으로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너무너무 저도 행복했어요. 오늘 밤도 부디 따뜻한 밤으로 잘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오늘 진짜 재밌었어. 또 봐요.